안녕하세요 조조동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정말 핫하죠? 그래서 부동산과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영상에 댓글을 보면 은퇴한 후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시골가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약 1년 전쯤 저희한테 귀촌 상담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서울에 아파트를 팔고 귀촌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그 꿈 알렸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시부동산을 정리를 하는 게 맞는지 저희의 사례를 예로 들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지난 영상 중 사전 점검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조조농장주님과 열심히 돈을 모아서 서울 사당에 청약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작은 오피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귀농을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면서 서울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마음에 드는 곳에 넓은 땅과 이제 그럴싸한 집을 짓고 편하게 살지 아니면 이제 전세를 주고 좀 작지만 현실에 맞는 땅과 좀 불편할 수도 있는 집을 살지 이제 저희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저희는 이제 편안함 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을 위해서 투자를 선택을 했었고요. 만약 저희가 서울의 자산을 팔고 시골에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부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0월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귀농한 지 약 2년이 됐습니다. 2019년과 2021년도 10월 이 2년간의 시세를 이제 호가와 추정가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등락폭이 발생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선 아파트 무려 약 70%가 올랐습니다. 원룸형 오피스텔 이거는 1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아니라 귀농하기 전에 이제 서울 양천구에 살았을 때 빌라를 귀농할 때 매매가격과 현재 매매가격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지역과 이제 상태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저희의 사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시골 땅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시골 땅은 시세를 알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최대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저희 바로 옆 필지가 매물이 있었고요. 현재 그 매물이 올해 초에 팔렸습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 때 그 호가와 현재 팔린 실거래가를 봤을 때 전원주택을 지어도 될 것 같은 그런 그럴싸한 땅일 경우에 약 20%가 올랐다고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역시 아파트가 짱이죠. 괜히 아파트 아파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아 10%밖에 안 올랐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거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가 좋은 게 있습니다. 대출이 진짜 잘 나옵니다. 아파트 시세 대비 40% 담보대출이 나오거나 전세가 약 시세의 60%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또 연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긴 하겠지만 보통 50에서 70% 정도 시세가 나오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를 주고 이제 그 돈으로 시골 땅을 사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아파트 다 제 돈으로 사나요? 전세를 받고 이제 대출금을 갚게 되면 이제 제 돈이 좀 모자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전세를 주고도 이제 시골 땅을 사실 때 이제 금액이 모자라서 매입할 시골 토지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으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도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게 시골 땅은 대출이 정말 안 나옵니다. 10억 상당의 땅을 사도 1억 받기 힘듭니다. 저희도 당시에 시골 땅 이렇게 대출이 안 나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농협을 가면 종종 이런 걸로 싸웁니다. 아니 이 양반아 내 땅이 10억인데 왜 대출이 이거밖에 안 나와요? 막 이런 식으로 종종 이제 많이들 싸우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시골 땅 같은 경우 경매 넘어가면 너무 이제 낙찰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매매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시세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서 공시지가나 감정하는 게 굉장히 좀 낫습니다. 고로 시골 땅을 사실 때는 이제 현금 박치기라고 생각하시고 대출 없이 현금 조달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사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해서 샀을 때 팔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시골 땅 정말 안 팔립니다. 이쁘게 토목도 하고 꾸며놔야지 그나마 좀 빨리 팔리는데 아 이것도 정말 힘들고 정말 오래 걸립니다. 욕심내서 무리하셔서 큰 땅을 사시면 이제 안 된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으시면 아파트가 폭등하는 시기라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또 다른 과거를 보면 암울할 때죠. 이제 IMF 때 실직하시거나 이제 명예퇴직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1세대로 귀농귀촌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또 그때 또 이제 펜션붐이 불어가지고 서울 자산 같은 거 정리를 하셔가지고 시골 내려가셔서 그럴싸하게 펜션도 짓고 하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 다시 서울 지닌 못하고 계십니다. 귀농귀촌은 1년에서 2년 정도 해보시고 이제 포기하고 많이들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면 웬만하면 이제 도시부동산을 처분하지 말고 실제로 1년에서 2년 살아보고 그때 처분을 하든지 하는 걸 교육을 많이 합니다. 가고 싶은 곳에 전세 말고 월세로 1년 정도 이제 세를 살면서 주변 땅도 좀 알아보시고 동네 분위기는 어떤지 실제 살아보면서 해당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귀농귀촌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시면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과 안면도 좀 트시고 인사도 좀 하시고 친해지시면 정보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저리로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사용을 해서 실제 살 토지와 집을 매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책자금도 막 오시려는 사람이나 전입한 사람들 잘 안 줍니다. 이것도 오해가 많으신 건데 생각외로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뽑을 때 1년 이상 현재 살고 있고 해당 지역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을 우선해서 뽑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제 대출을 받으셔서 사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아 물론 대출 위험한 거 알지만 정 안 되면 나중에 도이산은 팔아서 이제 정리하면 되니까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소하시면서 대출을 이용을 해서 귀농기촌 하시는 게 저희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귀농기촌을 하시고 다시 도시로 돌아갈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도시의 자산이 아파트가 아닌 재건축 지역에 있는 빌라가 아닌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생각엔 정리를 하시고 그 돈으로 시골에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셔도 어차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하실 생각이시라면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상세한 문의가 있으실 경우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 이제 귀농기촌 하실 때 부동산 관련해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길 바라면서 여기서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